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오늘 3월 28일 수요일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상당히 좀 힘든 날이었죠.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.34%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 0.92% 하락 자 외국인이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마이너스 25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 나왔구요.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695억 매도 기간 외국인 다 매도입니다. 자 선물도 마이너스 3000개약 정도 매도 했구요. 푸드옵션 좀 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240일 지켜줘야 된다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지키고 끝내서 다행인데 거래가 좀 섰네요. 거래가 좀 섰고 자 코스피 시장도 추가 아 코스닥 시장도 추가 낙폭 키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 그렇죠. 지켜야 될 마지노선들은 좀 지켜냈다.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오늘 프로그램 매매 마이너스권으로 계속 있는 거 확인했구요. 아 막판에 또 플러스로 돌려냈네요. 그죠. 이런 것들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. 자 보이시죠. 마이너스권으로 쭉 가다가 900억 가까이 마이너스 하다가 장 막판에 3시 2시 지나고 난 다음부터 쭉 들어올렸습니다. 그죠. 이것은 고무적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지수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든지 한다면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매도 물량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구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시스가 아까 제로 가까이까지 밀리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. 다시 베이시스 폭을 좀 늘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. 이것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. 자 그렇게 좀 되주길 기도를 해보구요.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볼까요. 자 개별 종목 체크하기 전에 우선 미국 선물시장 다우 선물이 지금 보악권입니다. 아까 약간 상승 시도 나오다가 조금 밀려서 지금 보악권이구요.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.38% 하락이니 여기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된다.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개별 종목들 좀 체크해보죠. 자 오늘 보면 자동차 관련 부품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가 좀 강세였다. 이것이 특징할 만한 내용이죠.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보시면 주가 하단부위에서 지지부진했었는데 갑자기 급등했습니다. 자 그래서 원래 상태로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.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그렇게 보여지고요. 보시면 기관이 좀 차주고 있고 외국인도 조금씩 차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. 기아차도 3만원 초반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등 역시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그에 비하면 현대차는 오늘 좀 밀렸네요. 자 건설주도 오늘 조금 강한 모습들 보였습니다. 현대건설 4%대 상승. GS도 아까 프로수권이었는데 좀 밀리면서 끝났네요. 끝나기는. 그리고 견주하게 내수주, 내수 관련주들은 견주한 모습입니다. LG생활건강 모양 괜찮네요. 그죠? 자 외국인들 사주고 있고 기관은 아직까지 좀 들어오고는 있지 않고 화장품 관련주 아무리 퍼스픽도 오늘 오늘은 그냥 적당하니 끝났습니다만 이제 모양 좀 돌려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신세계 오늘 좀 눌리목 좋고 이마트 강보화권으로 마감했고요. 역시 이마트는 여기 한 26만 대 정도는 강력한 지지선처럼 보인다. 말씀드리겠고 호텔실라도 견주하고 지금 내수주가 좀 괜찮습니다. 그죠? 자 오리온 신고가 권력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오늘 그동안 상승이 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7%대 아 급락 나왔네요. 아마 차익실현 물량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대폭 밀려 버렸습니다. 자 하이닉스도 살 수 있는 권력이긴 하나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밀렸습니다.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기관과 외국인 동반매도세가 나오니까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잡힌 걸로 나오곤 했습니다만 강하게 좀 밀려 버렸죠. LG전자도 좀 밀렸고 자 전일 강하게 좀 반등 시도 나왔던 포스콧도 3%대로 강하게 밀려 버렸습니다. 석유화학주 중에 LG화학도 오늘 낙폭이 좀 컸구요. 기업은행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. 자 은행주가 자꾸 모양이 꺾여가고 있죠. 은행주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. 자 통신주는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통신주는 접근하지 마십시오. 별로 안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조선주가 참 애를 많이 먹이네요. 그죠? 자 마지노선에서 10만원 초반에서 지금 마지노선에서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강한 반등세 좀 나와줘야 된다.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가 같이 자꾸 잡히는 게 모양이 조금 수급이 좀 별로입니다. 그죠? 나머지 종목들 챙겨봤구요. 자 코스닥 종목들 그냥 추세만 잠깐 한번 짚어가겠습니다. TEO 추세 괜찮구요. 메디퍼스트 상승할 만큼 목표치만큼 상승 이후에 지금 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다. 접근하면 안되겠습니다. 컴투스 모양 괜찮구요. 메디톡스 괜찮구요. 로엔 자 변곡점 구간인데 위로 갈 것인지 밑으로 갈 것인지 변곡점 구간입니다. 자 아미코젠 괜찮구요. 카피24 괜찮습니다. 에코 프로 조정을 좀 받긴 해서나 정고점 아 여기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모드투어 자 추세 아직까지 깨지진 않았습니다. 인바디 계속 잘 가고 있고 자 제넥시는 아 고점 이후에 이제 여기서 잘 지켜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 86000까지 미릴 수 있겠네요. 미래컴퍼니 보존부에서 그래도 아직 괜찮구요. 웹젠 아 덜파 이후에 눌림모 자 여기서 주가 상승할지 여부 잘 체크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포스코 캠텍도 뭐 조정 좀 받긴 했으나 아직까지 추세 위치 중입니다. 신라젠 아 신라젠은 요새 등락이 좀 심하죠. 자 예전에 뽑아놨던 종목들은 이제 상승 이후에 좀 혼조사에 좀 있는 종목들이 많죠. 그러나 최근에 새롭게 코스닥 종목들 관심 종목들 뽑았던 종목들이 여기 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.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세 괜찮습니다.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상당히 좀 힘든 날이었고 음 보시면 지금 수렴형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수렴형인데 여기 인근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횡보할 가능성 좀 높고요. 자 우리나라 마지노선입니다. 241 안 깨야 됩니다. 241을 깨지 않고 강한 반등세 나와줘야 된다. 그리고 코스닥도 단기 빡수권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밑으로 추가 폭락보다는 여기를 좀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상황만 가지고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. 미국이 워낙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국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이런 모습에서 깨져버렸지 않습니까?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서 저항을 봤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러 시도 나왔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대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60일에서 반등 이후에 다시 재상승 시도 나왔으나 여기서 강하게 너무 강하게 밀려버렸기 때문에 자 나스닥도 오늘 밑으로 쿡 쳐지거나 자 다우존스도 반등 시도 못하고 밑으로 쳐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역량 국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.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. 자 다행히 유럽은 반등 시도가 좀 나아졌고요. 오늘 대만 대만도 1% 대하락 니케이도 1.34% 대하락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도 1.4% 대하락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은 전일 괜찮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변동성 심한 장세 연속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기 지지권대 잘 지키는지 여부 그리고 기관외국인 수급 플러스로 전환돼서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잡히는지 여부 체크 잘 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 1.4% 2.4% 2.4% 3.4%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 better say ever better say 야